멘션 중 멘션 중 멘션 중 멘션 중 멘션 중 멘션 한 팀 두 팀 대명 네명 다섯명 여섯명 어 세파티 노답 내 건물 쪽으로 한 명 아파트 한 명 이제 내렸다 반대편에 죽여버려 이제 들어간다 아파트 어 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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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쨘다 차고집 두명 야 두명 다 무기 없어 아 야 내가 아니야 어 누구 분다 저 있다 다운 쟤도 죽었고 쟤가 쏟아내도 죽었어 그냥 즉살 저기 있어 우리 파밍 근데 개 망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외곽에 대기타자 여기 한번 애들 오는거 좀 닦고 먹자 어 저기 언덕 내려온다 어 저기 앞에 멈췄다 백방이야 난 여기서 존버탐 아 뭐야 IMK 여기 엎드려 있었어 아 얘 여기 우리 앞에 이번핑 집으로 빠짐 와 얘 여기 엎드려 있었어 개 왜 안되네 뭐야 오른쪽 연말을 던졌어 왼쪽으로 도네 뒷절부터 있어 조심해 저기 더블 방향 애들 있어 환속화도 있어 우리 뒤로도 걸어오고 있어 오케이 저 있네 270방향 저도 있다 우리 뒤에도 걸어서붙해 백방향 그쪽 먼저 닦으러 간 오토바이 타고 간 놈들이 그놈들인가 우리 여기 사람 넘어가는거 같은데 차타고 남쪽으로 도는것도 괜찮을거 같기도 하고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말랬 나무 여기서 걸어갈까? 저기 앞에 나무 280 두명 확인 머리 안돼 오케이 한 명 오른쪽 나무 한 대 뒤에서 올 수도 있을까 뒤 볼게 잠깐만 오케이 나 일로 둘게 쟨다 집 쪽으로 쟨다 이 집에 있다 집 안에? 어 그 안에 들어가던데 아까전에 어이구 나 나 아예 나 3톡 하나 나옴 3톡 기절 한 명 더 한 명 더 아직 집 쪽? 집 앞 남은 오케이 다운 나이스 나 회복통 불고 갈게 먹고 갑시다 이거 별로 그렇게 자기장 많이 안아픔 내가 근처에 금방 왼쪽 돌면서 하는데 적 없는거 보니까 없을거같은 아파 이거 별로 그렇게 자기장 많이 안아픔 hurt 파트 더 없었어? 아 가깝다 우리 개가깝다 이거 풀밭전이면 아 길리만 있으면 딱 좋은데 어 에미사구 아 나 폭막했다 괜찮아? 어 바로 앞에 떨어졌어 어 여기 한 명 쟤 뭐야 두 명 안 쏘는게 나을거 같은데 쟤네 뛰어가다가 엎드리는 애한테 맞는거 기다리는게 나을거 같은데 오케이 나도 이리로 가야겠다 얘들이 홀드메스 왔으니까 안전하겠지 오 발 앞에 있다 요거 두 명 두 명 까비 왜 안 죽어? 한 명 기절 다 죽었다 앞에 실체 아 얘도 마실거 그거밖에 없어 저기 있다 정확히 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편한 개 맞네 어? 죽었어 어잉? 저게 쳐맞는다 얘 죽은거 같은데 얘 죽은거 같은데 스크스한테 킬 났는데 스크스 쪄서 막 쏘는데 흥미 딘딘 아니 안 죽었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문재인 그는 대체 왜 안맞냐 뭐야 그가 맞은 판자 뭐 진짜 미치연 진짜 아니 하나 기고 있다 오른쪽 하나 아 저기 체크 아 근데 저거 내가 내려가면 보이는 자리인데 왼쪽에도 둘이 있을 저기 체크했고 일어났다 오른쪽 딜리구나 왼쪽 우아제 뒤 오케이 체크 왼쪽 둘 앞에 둘 오케이 체크 아 너무 쿠킹 많이 했다 오케이 1대1 1대1 사클은 눈쟁이 꺼? 눈쟁이는 이런 상황에 지는 법이 없지 사망플레어 지웠다 사망플레어 지웠다 나 들어왔어 오른쪽으로 돌았나? 뭐야 오케 돌았어 깜짝이야 뭐야 얘 아니요 연막에서 여기까지 온거야? 슬픈 슬픈 맞아 멋진 남자 되고 팝비네스 끄는 것 같을 맞아 연애가 천밀이라 내가 긴장